한 소원이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실을 알고도 수년 동안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해온 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한 7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386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A씨는 한 사적 모임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실을 알고도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들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은 수억 원대 연봉과 성과급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실을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원영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미 수년 전부터 원전 정기검사 보고서를 통해 방사성 물질 누출 사실을 수차례나 적시했는데 한수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기검사 보고서에 외부 유출이라고 나와 있고 바다로도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원전 정기검사 보고서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자 터무니없는 답변이라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기보고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안위가 우리한테 통보해준 적이 없고요. 정기검사 보고서가 사업자가 정기검사 보고서를 모릅니까? 네? 정기검사가 뭡니까 도대체? 1년 반 만에 해당 원전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검사해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게 정기검사 보고서입니다.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구작은 의원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들 발전자회사의 인건비가 6천억 원이나 증가했고 기관장들은 수억 원대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전사들 지금 평균 연봉도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발전사들 기관장들이 2억이 넘는 연봉, 1억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또 김정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옴배수 배출량이 지난해 300억 톤이 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가운데 0.01%만 재활용하고 있다며 바다로 버려지는 원전 옴배수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조건이 좀 미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강훈식 의원은 원전 마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원전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 비율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코리아 와이드 포항 노조는 포항시가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회사는 버스기사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했지만 결렬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안동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죠.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TK 출신 2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합류했는데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처음으로 TK 출신의 여야 대선 주자가 경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과반을 득표하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TK 출신 첫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남과 전북, 경남으로만 구성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인 TK 표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곳이고 또 이번에 대구, 경북 방문할 때 어느 지역보다도 더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선에서 다른 지역을 넘어서는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선 본선에서 TK 출신 여야 주자 간 경쟁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합류해 약진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원희룡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달 5일 결정됩니다. 실제 지역 출신 주자들의 맞대결로 좁혀진다면 여야 간 차별화된 TK 맞춤형 공약 개발이 TK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해온 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회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지원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로 인해 건설이 무산된 영덕천지원전의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 29억 원을 반납하라고 영덕군에 통보했습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3시간에 달릴 수 있는 2,500톤급 쾌속 여객선이 2023년 9월쯤 취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대저건설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회사는 지난 7일 호주 오스탈 조선소와 여객선 건조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여객선은 길이 80m, 폭 21m로 승객 950명과 함께 화물 25톤에서 30톤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운항 최대 파고는 4.2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죠. 수달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해질 무렵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익숙한 듯 작은 돌 위에 배설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잠시 뒤 다른 수달이 뒤를 따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기도 한 수달이 촬영된 곳은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대 저수지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에 11번 찍혔고 수달 배설물도 수시로 발견됐습니다. LH가 조성 중인 연호공공주택지구와 바로 맞붙어 있는 곳들입니다. 전문가는 저수지를 둘러싼 연호지구 일대가 수달의 주 서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달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얘들 생활 반경이 8km 정도 전후되기 때문에죠. 2km 정도는 충분히 얘들이 서식지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특히 로드킬이 우려돼서 생태통로 같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멸종위기종인 황구렁이와 세매, 참매 등도 연호지구 주변에서 포착됐습니다. 수달과 마찬가지로 LH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서식지가 아니라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LH가 주변에 살고 있는 법정 보호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 측은 연호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경부와 협의까지 완료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착공 뒤 분기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면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한 7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의 병세가 악화되자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살해한 점은 죄가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딸을 보살폈으며 손녀의 장례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선수단은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경주신라공업고등학교는 우수 육성기관 금탑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신라공업고 정승준 학생의 자동차 정비 부문, 같은 학교 김동연 학생의 판금 철굴 구조물 부문, 흥해공고 정원우 학생의 냉동기술 부문 등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중턱으로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영덕의 한낮 기온은 16.2도선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약하기는 하지만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는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1도, 영덕 22도, 포항과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린 후 일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한울원전 2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 2호기는 지난 10일 발전을 재개해 오늘 새벽 0시 15분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한울 2호기는 7월 말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시작해 법정검사와 연료교체,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정비 등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국내외 서예 작품 400여 점을 선보이는 제4회 포은서예국제대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장인 포항에서 포은 선생의 충류사상을 일깨우고 전통 서예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지난 5년간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 3개 업체의 퇴직자 21명에 한전이나 한전자회사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 15명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나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시장을 형성하여 품아시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으며 같은 시각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14일에는 국토교통위가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가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